자 정광호의 색소폰학교 네이버 카페입니다.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자료들과 그 다음에 악복, 그 다음에 연습자료, 그 다음에 강의들, 주제별로 된 강의도 있고요. 연주곡 강의,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만들어놓은 교재, 모범 연주들,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음악이론 공부하는 거, 그 다음에 반주기 영상 모음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. 엄청나게 글들이 많은데 이 이벤트 영상, 이 이벤트 영상은 연습 공부인증 매일매일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회원님들이 사진 찍어서 모든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중복으로 저희가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행운권 추첨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매달 1일날에 제가 한 명을 추첨해가지고 리드를 5개, 5개를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연습을 인증한다라는 사진과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은 VBIP 이렇게 노란색 딱지가 돼 있는 분들만 참석이 가능하니까 꼭 VBIP 되시고 VBIP 되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. 어떻게 VBIP 되냐면 카페를 가입하시면 강의네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등업 조건이 있습니다. 닉네임을 바꾸셔야 되고 닉네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있습니다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, 카카오톡 친구하는 방법 여기 제가 동영상과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.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로 등업을 요청한다라고 하시면 VBIP로 됩니다. 그게 끝입니다.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서 해주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 누구나 VBIP로 되실 수 있습니다. 자 연습 공부 인증 하셨던 분들 올리신 분 만약에 회원님들이 똑같은 이름이 있다 그래도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. 그래서 6월 달에만 올라온 글들만 정리해가지고 올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글을 중복된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매일매일 자주 올릴수록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. 자 이 인원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. 한 분을 추첨을 하고 추첨에서 당첨되신 분은 제가 카페 공지 드릴 건데 이 카페 공지를 보시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자 내일까지 연락을 주시지 않을 경우에 다시 재추첨이 되니까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공지 드릴 거니까 카페 확인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추첨하겠습니다. 오 27번 주옥순 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